안녕하세요. 저는 진호장입니다. 광주인시티티의 사이언스와 아이들과 교육의학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진호장입니다. 저는 광주인시티티의 사이언스와 테크홀로지에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은 더 많은 숫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랩드래프트입니다. 한국의 정보의 미래는 한국의 정보의 미래입니다. 서프트폰, 자리와 정보의 미래입니다. 이 설명은 히스토리오그래피와 히스토리오그래피와 히스토리오그래피와의 정보의 미래입니다. 제 남의 페이퍼를 제작한 페이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설명드렸습니다. 북미아시아 개발 경제 모델의 개발 경제는 개발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그 패러다임은 1990년에 1990년에 특히 1997년 아시안 이 시켜서는 뭐지 네오 리버럴 트랜지션의 아시안 개발한 나라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포스트 개발한 나라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오 리버럴 트랜지션의 아시안 개발한 나라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혹은 그 변화에 대한 관계가 더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김 교수님은 그 변화에 대한 관계에 대한 관계에 대한 관계에 대한 관계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성의 관계에 대한 관계에 대한 관계가 더 강조할 것입니다. 내부의 관계는 아직도 잘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부의 관계는 다른데, 내부의 관계와 관계가 Vote of domestic capitalism has influenced significantly the making or transformation of the domestic economy. So in South Korea, the significant debate of domestic capitalism started in the 1980s. 1980년에는 한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80년에는 한국은 1987년에 대한 대목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캐피탈이점은 1960년부터 1980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동안 한국에서 많은 소셜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식사와 퇴원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1980년부터 광주 경어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관한 경험을 볼 수 있습니다. 1908년과 1987년대에 관한 경험이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사망과 사망이 1908년대에 일어났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학생들의 현대학을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에 많은 학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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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로 인해 학생들과 학생들과의 반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개념이 1980년대에 대한 경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1980년대에 대한 경험, social movement, social science 등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제아의 정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아의 정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아의 정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920s, 1950s, 1960s에서 독일 학생과 윤호 학교에서 일본어학 학교에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1880년대의 상황은 캠퍼스의 상황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캠퍼스의 상황에서 캠퍼스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념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생들과 학생들의 발언을 통해서 경찰에 대응했습니다. 이것은 1987년대의 민주당의 변화, 특히 서울 시리즌들과 함께하는 서울시티홀입니다. 이것은 1980년대의 환경을 보여줍니다. 1980년에 두 가지 중요한 사회의 πολ会을 사용했을 때 한국의 차이리즘과의 정체를 통해 사회 구성체 논쟁을 사용했었는데요. 그 논쟁은 한국에서 사회 구성체 논쟁을 구성했고, 국가의 사회 구성체 논쟁은 사용했을 때입니다. 네시어널 리버레이션 팩션이라며 NL 팩션이라며 그래서 아이디어로지은 더 나셔리스트, 또는 리비젼니스트 라프티즘, 주체 아이디어로지, 노스코리안 레짐의 주체 아이디어로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NL 팩션이라며 NL 팩션은 1980년에 대한민국의 사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국 자체의 핵심은 한국의 핵심은 한국의 핵심은 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주아저들에게 생각했을때 국회의원과 독립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국회의원과 독립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국회의원과 독립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국회의원과 독립적인 시스템 억 creams 대형 득 우리나라 빛은 명 anos HOLY 더럽다. 마크시스트 레니즘에 관한 마크시스트 레니즘에 관한 것입니다. 1980년에 한국의 capitalism의 의견을 생각했다는 것은 네오콜론이올와 모노폴리스틱 capitalism입니다. 세미-피우더와 세미-capitalism입니다. 그들은 그 시점에서 한국의 capitalism은 모노폴리스틱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capitalism의 main problem은 미국의 해제몬이지만 capitalist class contradiction입니다. 그들은 nationalist bourgeoisie가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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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은 규모와 capitalist system에 있습니다. PD 팩션은 대상의 대상의 대상은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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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은 소셜리스트의 대상은 소외대와 북미국의 유럽에 특히 피디 팩션이 부족하였어요. 피디 팩션의 기본적으로 피디 팩션은 프렌치 마크시즘과 알투세리아니즘과 포스트 모델 트렌드입니다. 한국의 사회가 80년대에는 사회가 적극적인 비교적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규정적이었습니다. 결과는 전쟁의 유토피아니즘을 끝냈고 소셜리스트의 규정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중요한 중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한 사람을 저녁에 봤습니다. 서울시장의 교육위원장, 사실은 그 사회에 4개의 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989년까지 1991년까지 1992년까지. 한 달에 한 명의 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에 상황이 굉장히 변화됐습니다. Because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nd also South Korea economy grew so fast and also 재벌 grew up and showed their presence in Korean society. So during this time, people talked about so-called the Cheval Republic in South Korea. And during the 1980s, the shape of consumerist capitalism started to be experienced by Korean people. So the debates, the field of debates had been changed from the debates about social formation to cultural studies about consumerist Korean economy. So at that time, many cultural studies blossomed and scholars and researchers talked about movies and K-pop and soap opera and some post-modern or post-structural French theories. So people could observe the age of culture and also many former radical activists just became the people, those who lived the daily routine of capitalism. But some started and made some civic NGO and participated in activism, but including the middle class. This is the of the pop idol group. They changed the K-pop scene from the ballad or some old pop style to so-called hip-hop style. So during the 1990s, hip-hop music started to be popular in K-pop scene. And Michel Foucault and Jill Dredge, the thousand plato translated in Korean. And finally, in 2000s, in this decade, something or just before this decade, something happened. That is to say the 1997 Asian and Korean financial crisis. So after that, South Korea had to experience the ongoing neo-liberal structural reforms, as we already know where. And at this time, there were also heated debates on the nature of the Korean economy. So its background includes yeah, this kind of neo-liberal reform and financial crisis and also some research including the lowering employment stability and social bipolarization. And also during this decade, the government started supporting so-called social economy, so-called social economy. And also combined with lowering employment stability, the people began to be more interested in financial investment. So this decade may be called the age of money or financial investment or economicism. And during the 2000s, the several opinion groups took shape regarding the debates of the nature of the nature of the Korean economy. The first group may be the top policy makers in government. And they saw the cause of the 1997 crisis was which was generally generally combined with militant labor movement. So they also considered the nature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2000s was the lack of liberalism. And still the new mercantilistic, mercantilistic characteristics are too strong. So their goals and methods were like oriented toward the liberal market economy based on evolutionary processes. The second opinion group included the liberal experts or activists in some civic NGOs. They considered the main cause of the 1997 crisis was a terrible anomaly and they also saw the nature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2000s was characterized by the lack of liberalism. And they also wanted to have the liberal market economy in South Korea. But based on state intervention and some shared activism, which were different from the first group's goals and methods, first group's methods. Finally, the third group included anti-neoliberal experts and some NGO activists. And they considered the course of the 1990s was the premature liberalization during the early and mid-1990s in South Korea. And they thought the nature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2000s was the excessiveness of liberalism rather than the lack of it. And they are oriented toward social democracy and social democracy and welfare state based on the revitalized development state, which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first and second groups. This is the situation from the 1980s through 2000s about the DBH regarding the Korean capitalism made among the domestic activists and researchers. Thank you. Thank you.